서울시는 농지에 대한 무단용도 변경과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전용, 무단 용도 변경, 농지의 취득 목적 이외의 부정 사용 등입니다. 속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 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